아 개웃겨 진짜 야 헬창이 몇 월에 가장 적게 운동하는지 알아? 그런 날이 있어? 아 그니까 몇 월에 적게 할 것 같아 12월? 왜? 헬창들도 크리스마스엔 쉬겠지 네? 뭔데? 모르겠지? 빨리 말해 두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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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월 와 설마 야 28일까지 밖에 없잖아 헬스장을 매일 가도 28일밖에 운동을 못해 그게 질문이야? 개웃긴데? 야 다른 거 없나? 빨리 너 좀 찾아봐라 저기 언니라고 야 이게 뭐야? 아 뭐야 너 핸드폰 샀냐? 엄마가 사줌 나는? 나는 증량했다고 엄마가 사준 거야 와 역차별 야 니는 태어날 때부터 말랐잖아 그럼 너도 다시 태어나던가 니가 요즘 안 맞았지? 뭐야 왜 저래? 그래서 폰을 뭘 샀길래 사전이야까지 걸어? 집 리포 어디서? SKT 그 헬스장 밑에? 그 전자는 나랑 운동메이트잖아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더 싸게 해줘? 아니 내가 알았으면 니가 못바꾸게 미리 손쓰어놨지 그럼 거길 안가지 멍청아 야씨 아 왜? 대박 이거 사면 심혈뜸이랑 오프라인클래스도 할 수 있는데? 어 그건 안가 왜? 그거 갈 시간에 에버랜드 VIP투어를 가지 VIP투어면 푸바오가 대대치는 거 보여주냐? 푸바오가 뭔데? 아 에버랜드 판다 있잖아 푸바오면 3대 900은 칠 거 같은데? 정신 좀 파괴하지 마라 근데 넌 뭐 하려고 푼 산 거야? 연예인들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그럼 가서 내 고민도 좀 상담해주면 안 되냐? 맨날 네 맘대로 하면서 고민이 있어? 내 고민은 요즘 운동만 하면 근 손실 근태기 근책이 근무로 응 절대 안 돼 아무도 해결 못해 나 진짜 진지해 요즘에 근육이 아예 안 먹어 근책이야 오우 때려쳐 그냥 근수저 차량으로 그만하고 아 나 진짜 일상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지겨워 진짜 야 너 새로 산 폰을 중량이 몇 지냐? 폰으로 운동을 왜 해? 폰을 중량을 보고 사지 뭘 보고 사 배터리 오래간대 그거 이름이 뭐라고? 지플리4라고 몇 번을 말해 오 예쁜데? 그거 각도 조절도 할 수 있어? 개쌍 부리지마 진짜 절대 안 빌려줘 그럼 사진 찍을 때 다리도 길게 나올 것 같은데? 그 다리를 찍을 바엔 움직어 다리를 찍지 이게 핸드폰 오자마자 확 반으로 부숴버린다 그거 원래 반으로 접혀 너 접히는 게 좋아서 쓰는 거야? 누가 핸드폰을 접을 생각을 했냐? 왜 못 접어? 사람 더 접는 세상에 사이코야? 개소름 돋았어 진짜 궁금하지? 뭐가? 사람 접히는 거 아 꺼져라 진짜 너 더 접어줄까? 하지 마라 아 오지 마라 아 오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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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랬어 야! 야! 치워! 으악! 자야! 아침ually 寶 여러분. 일ie 아빠